4. 세계를 놀라게 한 유전자 분석이 결국 연속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연유로 네안데르타린이 멸종했느냐는 의문으로 귀결된다. 네안데르타린은 대체로 약 40에서 50만 년 전에 출연하여 오늘날에 서유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퍼져 살았다. 수렵 채집인으로서 어떤 지역에서는 동굴에 거주하기도 했는데 약 4만 년 전 사라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빈하기를 헤쳐오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네안데르타린과 현생인으로 인식하는 호모 속에 속하는 현생인유 즉 크로만형인과 교잡했으며 그 결과 현대의 여러 인구군에서 네안데르타린의 dna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한국인들도 그 중 하나로 현대인의 핏속에는 1.5에서 2.1% 정도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자가 섞여있다고 설명된다. 이런 연구 결과 역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아직 네안데르타린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민족이 네안데르타린과 혼혈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일 유학연구소의 수반테 페보 박사는 2006년 4만여 년 전 살았던 네안데르타린의 dna 분석 결과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했다. 그런데 페보 박사는 현생 유라시아인의 유전자 중 4%는 네안데르타린 남태평양 원주민인 멜라네시아인의 유전자 중 4에서 6%는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왔다고 밝혀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의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해주는데 이들은 유전자는 시대가 갈수록 작아지기 마련이다. 과거의 경우 한 세대를 대체로 30년으로 본다면 10세대 즉 300년 후에는 초기 유전자의 1,024분의 1만 전달된다. 어떤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자가 만약 6만 년 전에 후손에게 전해졌다면 무려 2000세대가 지나며 이때 유전자가 전달되는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이 작아진다. 10세대의 1,02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자가 현대인의 약 2%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페보 박사는 중동에 있던 현생인유가 이미 정착해 있던 네안데르타린과 섞인 뒤 전세계로 흩어져 지금의 아시아인과 유럽인 멜라네시아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동에서 네안데르타린을 만났던 현생인유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까지 진출했다는 것이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네안데르타린의 흔적이 유럽인과 아시아인에게는 발견되지만 아프리카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즉 현생인류가 수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로 퍼졌고 이때 이곳에 살고 있던 네안데르타린을 만나 교잡이 일어났다는 시나리오와 잘 맞는다. 페보 박사의 연구가 발표되자 곧바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3개의 언론을 장식했다. 내 안에 네안데르타린이 있다. 사람과 네안데르타린은 섹스를 했다. 등으로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자가 현대인에게 들어있다는 강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면역유전학연구팀은 현생인류가 호모 속에 다른 종들과 교잡하고 유전자를 교환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인체 면역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면서 변이가 심한 인간백혈구 유전자 분포를 주로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이 갖고 있던 HLAB13이라는 특유의 변이 유전자는 아프리카인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아시아인에게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또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이 갖고 있던 HLAB 변이 유전자는 현재 파푸안유기니인의 95.3%, 일본인의 80.7%, 중국인의 72.2%, 유럽인의 51.7%, 아프리카인의 6.7%에서 관찰됐다. 일본과 중국인에게 70% 이상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에게도 이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니소바인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으로 2008년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치아와 손가락 뼈로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호모 속의 별개종이다. 데니소바인은 약 80만 년 전 현대인의 조상에서 갈라져나와 대체로 네안데르타린, 호모플로레시엔지스 그리고 소위 호모사피엔스와 함께 4대 원시인유로 존재했다고 추정한다. 이 말은 초기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의 현생인유 즉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타린, 데니소바인 그리고 미학인 후민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독립적 이종교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놀랍게도 현생인류 가운데 뉴기니아와 호주에 사는 원주민 개념의 5%가 데니소바인 DNA에서 유래했으며 동남아시아 사람들과도 비슷하다. 즉 수만 년 전 시베리아를 지나던 한 현생인류 집단에 데니소바인이 유입됐고 이들이 뉴기니아 호주에 정착한 것인데 학자들은 그 후 어느 시점에서 시베리아의 데니소바인은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몸집과 두뇌 크기가 작은 플로레스인은 실존했음도 밝혀졌다. 1만 년 전에서 9만 년 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인류로 현재 멸종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생인류는 원래 haa 다양성이 제한된 작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다른 인류와의 교잡을 통해 다양한 haa 변이 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생존력이 강해졌고 질병저항력도 높아져 거대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여하튼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메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를 증빙하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2014년 10월 월간 조선의 임도경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로 그야말로 놀라운 글을 발표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주관한 지노그래픽 프로젝트에 자신과 남편의 유전자를 체크한 결과 그녀의 유전자에서는 2.6%의 네안데르탈인과 1.8%의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나왔고 남편 것에서는 1.4%의 네안데르탈인과 2.2%의 데니소바인 유전자 그리고 아메리카인디언의 유전자가 2% 나왔다는 내용이다. 보통 비아프리카 인류에게서는 2%의 네안데르탈인의 흔적과 2% 데니소바인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한국인에게도 정확히 이들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그녀의 남편의 유전자에서는 동북아시아인 72% 동남아시아인 26%의 아메리카인디언의 유전자가 2%나 나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한국인으로는 드문 케이스로 그의 아버지는 동남아시아계의 어머니는 중국계에 속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네안데르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뭉툭한 코에 큰 머리, 다부진 체격 등인데 이들의 머리 크기 즉 두뇌 용적은 현생 인류보다 10% 정도 더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뇌가 크다고 해서 꼭 정비례에서 지능이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 못지않게 머리가 좋았던 것은 분명하며 체격 역시 근육질에 강인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즉 네안데르탈인은 신체적 조건이 호모사피엔스를 능가했을 뿐 아니라 지능 및 문화적 수준 역시 호모사피엔스에 못지않게 높았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맞붙었다면 프로만 용인은 네안데르탈인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은 반면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한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만형 인간의 전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자들은 두 종이 교잡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경쟁이 커다란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적어도 두우민인 종이 전투 등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한쪽이 전멸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당대의 한 명이라도 귀함으로 전쟁이란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현생 인류와는 달리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면역성이 없던 심각한 질병에 의해 멸종되었다는 가설이다. 초창기 이 가설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했다. 지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스페인인들이 무차별로 아메리카로 진출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금은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걸림돌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언제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디언들을 대부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디언들을 선별하여 광산 등에만 투입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상당수 인디언들을 죽여야 한다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럽인들은 천연두에 내성이 있는데 인디언들은 이에 대한 내성이 없어 천연두에 걸리기만 하면 죽었다. 천연두에 인디언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한 스페인인들은 고의적으로 옷이나 타월 등에 천연두 균을 묻혀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스페인들의 이런 비행은 효과를 보아 한 자료에 의하면 2천만 명에 달하는 인디언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를 크로만용인과 네안데르타린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론은 크로만용인과 네안데르타린들이 상당기간 함께 공존했다는 점이다. 특정 전연병이 돌았다면 네안데르타린은 물론 크로만용인들에게도 치명상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전자가 상당 부분 같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기후변화이다. 그동안 몇십만 년 동안 기후에 네안데르타린들이 빈화기를 견뎌냈지만 마지막 빈화기에 극심한 기후변화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다. 2만6천년 전 마지막 빈화기가 가장 혹독했는데 이 가설의 문제는 신체적으로 네안데르타린보다 추위에 취약한 크로만용인이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것이 의문이다. 네안데르타린이 갑자기 전멸한 이유가 요드의 부족 때문이라는 가설도 등장했다. 미국의 돕슨 박사는 네안데르타린의 신체적 특징과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로서 네안데르타린의 뼈는 신체적 기형과 손상된 정신건강의 징후를 띄고 있는데 이는 요오드가 부족한 식사의 결과라는 것이다. 요오드가 부족한 현대인은 목에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선종이 생기거나 신체 변형과 정신지체를 야기하는 크레틴병에 걸린다. 크레틴병은 영양상 요오드 부족이나 장기의 기능 무전 요오드를 갑상선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갑상선이 없을 경우 발병하는데 크레틴병 환자들은 이마에 눈썹 부위가 네안데르타린처럼 튀어나와 있다. 또 환자들의 턱과 등골 엉덩이의 뼈는 퇴행성 관절병에 시달린다. 크레틴병은 바닷물고기나 어페류 해조류 등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내륙지방 거주자들이 잘 걸리는데 독슨 박사는 네안데르타린과 현대인의 결정적인 차이로 현대인이 갑상선의 요오드 추출 및 사용능력을 향상시킨 하나의 변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유전적 차이는 유럽에 나타난 크로만용인이 요오드가 부족한 환경에 네안데르타린을 제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크로만용인들이 네안데르타린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제시되었다.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의사소통도 빠르고 사회의 유대감도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사냥감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으며 도구나 물자를 교환하여 변모하는 상황에 보다 대처하는 것이 수월하다. 특히 네안데르타린의 활동 영역은 최대 50km 정도였던 것에 비해 현생 인류는 320km 정도의 거리까지 활동할 수 있었다. 320km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자신들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적응력이 결국 크로만용인이 네안데르타린을 멸종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네안데르타린이 너무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멸종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소 이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네안데르타린이 멸종된 것은 현생 인류에게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너무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마이클 바톤 교수가 발표했다. 바톤 박사는 128,000년에서 11,500년 전 유럽과 아시아의 동굴 유적지 167곳에서 나온 사용된 석기를 분석해 네안데르타린과 현생 인류의 조상이 이동한 범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네안데르타린과 현생 인류의 조상은 비나기가 다가와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더 멀리까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두 종은 수천년 동안 함께 수렵 채집을 다녔고 1500세대 정도가 지나자 네안데르타린의 후손은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직 유전자 결합으로 인해 유전자가 적어졌으므로 결국 멸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1500세대라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간주할 경우 45,000년이 된다. 이들의 교잡이 성행한 것은 두 인종이 음식을 찾아 더 멀리 이동하면서부터로 추정한다. 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공존하면서 함께 살게 되자 네안데르타린의 특성은 서서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네안데르타린들이 숫자가 더 많았던 현생 인류에 흡수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의 주제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보다 똑똑하고 매력적인 네안데르타린과 짝을 이루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네안데르타린은 현생 인류들 속에 섞여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태어났다고도 말한다. 고인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근래 제작된 네안데르타린의 모습이다. 과거의 네안데르타린들은 현생 인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어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타린들이 현대인처럼 똑바로 서서 걸어 다녔으므로 과거의 네안데르타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골 중 가장 완벽한 6만년 전의 네안데르타린 남성 골격을 바탕으로 흉곽 부위를 3d 가상현실로 재구성한 것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진 잘 발달된 가슴과 약간 구부정한 모습을 한 동굴 거주자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현대인보다 폐용량은 더 크고 척추가 현대인보다 더 고추선 모습으로 그려진다. 네안데르타린들이 현대인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다른 해부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심지어 미국의 생물학 평문지는 만약 네안데르타린이 깔끔하게 다듬고 요즘 사람들과 같은 옷차림으로 뉴욕의 지하철을 탄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실었다. 근래의 유전자 분야의 발달은 매우 흥미로운 미래를 예상케 한다. 해부 박사는 발전된 유전자 기술로 네안데르타린을 복제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현대인과 복제된 네안데르타린 모두 건강하다고 생각한 후 시름을 하면 누구에게 판돈을 걸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팀 텔러 박사는 네안데르타린에게 걸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상체가 아주 강하고 신체 구조가 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대1 경기가 아니라 협동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대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한다. 협동과 팀워크야말로 오늘날 인간들이 지구상의 최정상이 되게 만든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치자에게 원하는 것은 정치자에게 원하는 것은